멋있다. 대박이다.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. 진짜 웃겨. 이제 넌 몸만 빼고 모두 쓰다가 다 올랐어. 팔로우 잔고 부재중 전화 몰랐어.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걸백은 없을 거라고 고치지 말라고. 후회에 취해 전화를 걸어오는 옥스포일에. 아무리 지었자도 기억 안 나는 손버리. 페일 서비스로 인맥인 척. SNS에다 올려 가시하는 애. 괜히 욕기려는 애. 모심이 결할받아 놓고 아차시고. 다른 사람인 척 기억 안 나는 척. 해봐도 내게 굳이 지난 일을 사과하지. I think it just wanna be by 언드라지. 또다시 넌 말해 I edit you. 그거 넌 먼저 했니, edit you. 부터 고치고 마케팅 생각해 보고. 아우 멋있다. 아우 멋있다. Because of you. 나도 받고 싶은데 그게 진심이라면 근데 내 번호는 차라리 쟤한테 줄 거야. 진심으로 오해할까 봐. 마음 저리는 애. 자기 할 일 하며 매일 관심 없는 애. 이보다 생각이 살아있는 애. 좀 못 넣어놓네.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개 끄덕이는 애. 여보세요? I give one another. 넌 말해 I edit you. 난 마음에 들어 그러니 edit you. 내가 봤을 때 그건 완벽해. 내 박수를 하지마. 그럼 I give one another one. 야! 와! 아, 야옹살이 같아. 번호 좀 주세요, 번호! 요 미술자렛츠야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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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 브리! 미스터 4! 브리 브리! 브리 브리!